와, 여기 놀이터 너무 귀엽다. 우리 가람이 데려오면 너무 좋아하겠다. 오늘 고마웠어. 가람이 떡볶이도 만들어주고. 고맙긴 뭐가 고마워. 내 아들한테 음식 해주는 건데. 자꾸 그러면 나 섭섭하다. 아, 미안. 너랑 가람이랑 있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. 그래. 너도 가람이도 뭐 차차 적응이 되겠지. 다 나 때문이야. 아니, 그런 뜻은 아니고. 아, 카페 언제 쉬어? 어, 너 한가할 때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갈까? 다음 주 주말쯤 쉬려고 하는데. 그래? 그럼 우리 가람이 데리고 어디 가까운 데라도 오붓하게 다녀오자. 그래, 그러죠. 내가 늘 너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지? 시민국. 너 나의 수호천사야. 네. 그럼 나 먼저 가볼게. 어. 컬. 아니 나 곧다. 그럼. 아, 그래. 어, 난데 지금 막 헤어지고 가는게 오늘 처음으로 돈이 인출됐네? 내가 비번 넣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순진해 예상보다 더 당길 수 있겠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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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